안녕하세요. 홍세알티비 김농부입니다. 체인톱 날갈기 많이 힘드시죠? 그래서 오늘 힘든 과정을 3초만에 끝낼 수 있는 신박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오레곤 파워샤프 실제 사용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할까요? 네, 지난번에 오레곤 파워샤프 톱 날 연마기 그리고 이 가이드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어보고요. 바로 실사용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구매하실 때는 가이드바, 톱 날, 연마기 세트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구매하실 때는 톱 날과 숫돌 포함되어 있습니다. 숫돌을 날을 교체하실 때마다 갈아주시면 되고요. 네, 기존 톱 날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오레곤 톱 날은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날이 서서 있습니다. 여기 보면 기존 톱 날은 측면으로 날이 서 있어서 측면을 통해서 나무가 깎여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 실사용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나무는 참나무고요. 두께가 24cm 정도 되는 참나무를 한번 오레곤 파워샤프 톱 날과 기존 일반 날과 한번 잘라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탈북 psychiatrist 어떻습니까? 고소시장 탈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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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존 톱날과는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. 뭐라 그래 좀 부드럽게 들어가는 뭐가 이렇게 탁탁탁 걸리는 느낌보다는 아주 칩도 되게 얇고 그런 느낌입니다. 한번 더 잘라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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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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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오레곤 파워샤프 체인톱 톱날과 가이드바 그리고 연마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간략하게 장착하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실제로 사용하고 또 이제 날 연마하는 모습까지 그렇게 보여드렸고요.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절상력은 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날을 두 가지 다 기존 날과 오레곤 파워샤프 날 두 가지 사용해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고요. 오히려 좀 더 부드럽게 오레곤 날이 들어간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일단 연마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3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. 부르릉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특이한 게 날을 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데프스 게이지라고 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게이지가 있거든요. 그 데프스 게이지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갈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게 좀 특이한 모양이었습니다. 자주 날을 갈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서 쓰시면 별로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저는 이제 오레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. 제가 써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는 제 체인톱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지난번에 80V 예초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린웍스 80V 체인톱이고요. 다음번에는 그걸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 프로그램